아 안녕하십니까 몇시간입니까 어 일단은 아 잠깐만요 창고에 두개좀 빼고 일단은 몬스터를 얼마나 잡았는가 한 13만 한 5천마리 7천마리 잡았네요 그렇고 물방울석 16개였나 물방울석 2 어어 아니네요 물방울석 8.. 물방울석 4개에다가 몬스터는 한 13만 7천마리정도 잡았구요 젬스턴은 514니까 70.. 80개 먹었네요 어 젬스턴 80개에 물방울석 4개에 몬스터 2 한 13만 7천마리정도 잡았네요 시간은 한 15시간 한거 같은데 15시간정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할게 있나 아 매소 아 매소 아 매소 상점에 있는거 좀 가져왔는데 아 매소는 거의 7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동안입니다 하루동안 오늘 한거 동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